욕기 4장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니 좌절하는군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자네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자네의 소망은 흠 없는 삶이 아니었나?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던가?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죽던가? 내가 본 바로는 악의 밭을 갈고 죄를 심는 자들은 뿌린대로 거두며 하나님의 숨결에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끝장이 난다네 난폭한 사자의 부르지짐도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빨도 부르시며 강한 사자라도 먹이가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들이 흩어지지 않는가? 어떤 소리가 나지막히 내게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네 밤의 환상으로 머리가 두둥숭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해 내 모든 뼈들이 흔들렸지 그때 한 영이 내 앞을 지나갔는데 온몸의 털이 쭈뼛 섰다네 그 영이 멈춰서 있었지 그 형상을 볼 수는 없었으나 그것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네 조용한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렸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으며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앞에서 깨끗할 수 있겠느냐 그분은 자기 종들도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 중에서도 허물을 찾으신다네 하물며 진흙집에서 사는 자들 먼지로 돌아갈 자들 나방보다 쉽게 죽는 자들이야 오죽하겠는가 하루 사이에 인생이 끝나고 죽어도 안타까워하는 이가 없네 그들의 장막이 무너지니 미련하게 죽어가지 않는가 그들 반드시 그리고 나방보다 다시 살아가면서